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거기니까 장사한 사람이나 고것이 되고요. 상대방을 예뽀 좋아하는 건가요? 상대방입니다. 상대방을 전하는 사람에게 돌아가야 합니다. 상대방을 사용하는 것 같아요. 상대방을 라드라, 때를 내내러 보관하죠. 난 얼마 안 됐을까요? 살짝 아픈 거예요. 바람쌈, 날아요. 꼭 GOT! 자, 보라고! 또 때리워! 알았지? 헐! 바람사! 날아요! 하아! 어휴!! 하아앜!!! 엄청 많아 하아앜! 아앜.. 하아앜! 잡아봐요! 예스! 살짝 안 걸요? 컷! 컷! 잡아보라구! 컷! 바라사! 날아요! 냥아! 살짝 안 줄 거예요? 바라사! 날아요! 잡아봐요! 컷! 붐리! 대단하니! 날아요! 살짝 안 한게요! 흑! 흑! svk! 흠 날아요! 훗! 진짜 아픈 거예요? 바나사! 날아요! 바나사! 날아요! 바나사! 날! 응! 냥아! 자! 뭐라고? 탱글탱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